자 지금부터 유닛 리딩버지 3, 유닛 1 리뷰를 시작하도록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머라고 써있는데, 그래머 하면은 문법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유닛 1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어떤 문법적인 것들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네요. 그림이 보이고 있구요. 쭉 봅시다. 만한데요. 일단 이 아줌마가 얘기,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Which do you want? 어느 것을, which 하면 어느 것 이런 뜻이에요. Do you want? 어느 것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아이스크림 or popcorn? 아이스크림이니 아니면 팝콘이니? 아이스크림하고 팝콘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냐?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or에 대한 얘기에요. or. 빨간색으로 했더니 잘 안보이네요. 초록색으로 할게요. or. or. 이 녀석 지금 이런 or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해요. 여기 보면 지금 일단 다 먼저 표시하면 or도 보이고, but도 보이고, that도 보이고, when도 보이고, because도 보이고, and도 보이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전부 다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접속사는 말 그대로 붙여주는 말이에요. or의 뜻은 또는 이란 뜻이구요. 또는 먼저 뜻부터 전부 다 쓸까요? but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that은 누가 뭐뭐한다, 뭐뭐, 누가 뭐뭐한다라는 것, 건만드는 that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좀 이따가 이게 왜 건만드는 that인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when은 언제란 뜻일 때는 의문사지만, 누가 뭐뭐할 때란 뜻일 땐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뭐할 때란 뜻일 때 when에 대해서 이 뜻일 때 설명하겠다는 거구요. because는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란 뜻이구요. and는 뭐 잘들 알다시피 그리고란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which do you want? 어느 걸 원하니? 아이스크림 아니면 팝콘? 둘 중에 어느 걸 원하니? 아이스크림 또는 팝콘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이런 얘기이구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볼까요? have a look 한번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but don't touch it. 그러나 touch it. 만지지는 마세요 이러고 있죠. have a look. 한번 보세요. but 그러나 don't touch it. 그러나 만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보라는 말하고 만지지 말라는 말을 서로 붙였는데 보되 만지지는 말라 이런 뜻이니까 이 사이에는 but이 어울리겠구요. 그 다음 이 문장 볼까요? imagine.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상상해봐라. that you are. 네가 있다라는 것을 네가 있다고 in the clouds. 어디에? 구름 속에. 이 말이네요. we are in the clouds네요.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we are in the clouds 하면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완전 완벽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동사 있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있다. 어디에? in the clouds. 구름 속에.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대시.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상상해보라는 얘기고요. 무엇을 상상해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볼까요? when we are at the top, let's say pray. 이러고 있죠. when we are 또 나왔어요. 우리가 있다 였는데 우리가 있다 였는데 앞에 when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언제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을 때란 뜻이에요. when we are at the top.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꼭대기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을 때. when we are at the top. 우리가 제일 위에 있을 때 let's say 말합시다. hurray. 만세. 라고 말하자. 지금 얘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요 놀이기구 타려고 하는 거예요. 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테니까 우리가 in the clouds에 있다고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그랬더니 when we are at the top. 우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let's say pray. 만세. 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기 뭐 이 삐에로 하고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일단 이 삐에로가 하는 말 먼저 볼까요? touch your nose and ears. 그래서 뭐하고 뭐를 touch. 만져봐라. 너의 코와 귀를 말이죠. 너의 코하고 귀를 한번 만져봐. 이렇게 막 빠르게 코하고 귀를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코 터치했다가 ears 터치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touch your nose and ears. 그랬더니 I can't follow you. follow 하면 따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다. I can't follow. 난 따라할 수가 없어. you. 당신을. 삐에로 당신을 따라할 수가 없어. because you are so fast. 당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할 수가 없다. because you are so fast는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요. 왜 따라할 수 없니? because you are so fat.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밑에 문제들 여러분들 풀이 했던 것들 가지고 자 이거부터 먼저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프린트 숙제 먼저 하고 나서 문제 풀이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봤던 문장이네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상상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구요. 그니까 imagine it. 그거 상상해봐. 그거. 뭐?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여러분들이 초콜릿 세상 속에 잇따라는 것을. 그래서 겁만 드는 대시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you visit th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죠 여기는. after. 이것도 본문에 나왔던 거죠. after you visit. you visit 하면 네가 방문한다 라는 뜻인데 요렇게 합치면 네가 방문한 다음에 가 된다 했죠.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여러분들이 축제를 방문한 다음에 you will be fat. 여러분들은 뚱뚱해질 거예요. 거기에서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people play. 사람들이 논다.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의 뜻은 뭐 뭐 할 때까지. 라는 뜻의 접속사였죠. 그래서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하면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놉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people이 play 하는데. 언제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피에로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4번은 touch your nose and ears. 그래서 너의 코와 귀를 한번 터치해 봐라. 만져봐라. 뭐 사용했는 것들 없애볼까요. 됐었죠.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 다음에 after.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you will live at. people say. people play. 논다.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touch your nose and ears. 코와 귀를 만져보세요. 그 다음 which do you want.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아이스크림 or 팝콘. 그쵸. 아이스크림이 아니면 팝콘이니. Have a look. 한번 보세요. but. 그러나. don't touch it. 만지지는 마세요. 이런 접속사들이 각각 들어가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이제. 보면. 일단. 어. 1번부터 3번은. 나왔던.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I saw. saw는 see의 과거형이에요. saw는 see의 과거형. 그니까. 봤었다라는 얘기에요. 난 봤었다. 자. a huge. 거대한. house. 거대한 집을. 커다란 집을. 봤단 말입니다. 언제. yesterday. 어제. I saw. 내가 봤는데. a huge house. 거대한 집을. yesterday. 어제. 봤던 거니깐요. 과거형. 하다시의 과거형을 써야되죠. saw는. 봤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속에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오겠지만. 이 속에는. 하다. 라는 뜻의 과거형인. 뭐가 숨어있냐면. deed가 숨어있어요. deed는. 했었다. 라는 뜻이에요. 했었다. do가 하다. 라는 뜻이죠. do나. 또는 does가. 현재. 뭐 뭐 한다. 라는 뜻인다면. deed는. 과거에 했었다. 라는 뜻인데. see. 보다. 속에 뭐가 쏙 들어가면. deed가 쏙 들어가면. 뭐로 바뀌느냐. saw.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let's go. 가자. to have a snow. fight. 그렇죠. fight죠. fight 쓰면 되겠네요. let's go. 우리 갑시다. to have a snowball fight. 뭐하기 위해서. 눈싸움. 하기 위해서. have 가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뭐 have a fight. 하면 싸운다. 이런 뜻이 되는거에요. 싸움. 뭐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have a fight. 의 뜻은. 싸움을 가진다. 라는 뜻인데. 싸움을 가진다. 싸움을 가진다. 라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바꿨으면. 싸움한다. 라는 뜻이겠죠. 싸움한다. 근데 여기에. snowball fight. snowball이 눈공이니까. 눈공 싸움이. 눈싸움이죠. let's go. 우리 가자. 막 눈이 내렸나봐요. 눈이 내렸으니까. 친구한테. let's go to have a snowball fight. 우리 눈싸움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fight. 싸움이란 말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상이 있네요. 이거 광화문에 가면 있는거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 가보신 친구들은 본적 있을텐데. 이 동상이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 look at that. 저거 좀 봐. there is a statue. 하면 되겠죠. okay. there is. 있다. 하나의 동상이 있다. look at that. 저거 좀 봐. there is a statue. statue가 있어. okay. i have. 난 갖고 있는데. a lot of. 많은 이었죠. 많은. 나는 갖고 있는데. 옷이 많네요. i have a lot of. clothes. 하면 되겠죠. i have a lot of clothes. 난 옷 많아. 같이 옷 많다고 자랑하는거네요. i have a lot of clothes. what do you have? 뭐 갖고 있는데. i have a lot of clothes. 옷 많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67은.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네요. 의미가 통하는. 알맞은. 알맞은. 접속사. 선택. it's very messy. 와. 그거 엄청. 지저분해. but. it's really exciting. 그거 엄청 신나. 읽고있죠.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okay. it은. 뭐 대신 왔냐. 그. 뭐야. 그. 토마토 축제 가갖고. 토마토 던지고 노는 것. 대신 왔죠. 그래서. throwing tomatoes. 이런거 대신 왔죠. throwing tomatoes. is very messy. 토마토 던지는건 매우. very messy하지만. but. throwing tomatoes. is really exciting. 던지기는 매우. 어떤 씨죠. 신나는. 이란 뜻이었어요. 매우 신나. 그니까. 붓이 좋겠죠. 지저분한거는. 별로. 안좋은 뜻이죠. 표정이 이런 뜻이죠. 하지만. exciting은. 이런 뜻이죠. 그니까. 요런 표정하고. 요런 표정을 연결하려면. 사이에는. 붓이 어울리겠죠. 그 다음. I imagine. 내가 상상한다. 라. 는 것을. that. 이죠. that. I'm in a chocolate world. 내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잇따라. 는 것을.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이거 암만 길어봤자. 이 시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what. do. you. imagin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거죠. what. do you imagine. 너 무엇을 상상하니. 그랬더니. I imagine 한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 that. 이건 아니구요. that. I'm in a chocolate world. 내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상상해 본다. 그 다음. brush your teeth. 이거 양치질 해라. 라는 얘기죠. brush your teeth. after you eat. you가 eat 한 다음에. 니가 먹은. 요고. 요고만 뜻을 하면. 너는 먹는다. 인데. 니가 먹은 다음에. 가 되는거죠. brush your teeth. 양치질 하세요. after you eat. 먹은 다음에. I screamed and laughed. 난 소리 지르고 웃었다.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뭐 했기 때문에. 영화와 매우 신이 났기 때문에. because 가 들으면 되겠죠. ok. 자. screamed. 이런것도 있죠. left. 이런것들. 전부다.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거냐. deed. 가 들어간거에요. deed. 이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 말은. 얘들은 전부 무슨 형태다. 과거형이다. 과거의 형태다. scream의 과거형. screamed. laugh의 과거형. laughed. ok. 그래서 I screamed and laughed. 나는 소리 지르고 웃었습니다.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영화가 신났기 때문에. 여기 was도 설명해야 되네. was는 is의 과거형이에요. 전부 옛날 지나간 얘기 하는거에요. 과거의 어떤.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말고 과거의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했었기 때문에. I screamed and laughed. 나는 소리 지르고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 한번 더 설명하면요. 자. 그래. 접속사가 하는 역할. It's really exciting. 만 해석하면. 그것이 매우 신난다. 인데. 붓이 붙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신난다.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I'm in a chocolate world. 내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접속사 됐을 붙이니까. 내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 는 것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After you eat. 하면. 너는 먹는다. 근데. After you eat. 하니까. 니가 먹은 다음에. 라는 뜻이 됐구요. 그 다음에. The movie was exciting. 만 해석하면. 영화가 신났었다. 인데. because를 붙이니까. 영화가 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점은 전부 다 뒤에. 누가다가 오고 있어요. 그니까.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문장. 누가다를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너는 먹는다. 문장이라고 하면. 누가. 누가 뭐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걸 보고. 문장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누가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누가다를 보고 문장이라고 그래요. 니가 먹는다. 누가 뭐한다. 니가 먹는다. 내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 누가다. 내가 있다. 그것은 매우 신난다. 누가다. 그것은 신난다. 그 다음에. 누가다. 영화가 재미있었다. 신났다. 누가다. 앞에 because 붙이니까. 누가 뭐했기 때문에. 누가다. 누가다 앞에 after 붙이니까. 누가 뭐한 다음에. 누가다 앞에 that 붙이니까. 누가 뭐한다라는 것. 누가다 앞에 but 붙이니까. 그러나 누가 뭐하지만. 이런 뜻이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도 헷갈리면. 요걸 고대로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좋겠어요. when 하고. because 하고. 그 다음에 after 하고. 그 다음에 until. 이렇게 써놓으면 편하겠죠. 9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9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번까지 풀이하는 거니깐요. 자. 보겠습니다. I jumped into the river. 자. 이 그림 보고. 그림 보고. 얘기하는 거. 애가 지금 뭐. 강에 막 뛰어들고 있어. 여기 태양을 보니까. 날씨가 어떤 날씨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죠. 더운 날씨. 더운 날씨여갖고. 막. 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I jumped. jumped. 는 점프의 과거형이겠죠. 이 속에 디드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형. 내가 뛰어들었었다. where. 어디에. into the river. 강 속으로. 여기에는. 뛰어들었던 이유죠. because it was too hot. 뭐 했었기 때문에. 너무. 이 to는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너무 란 뜻도 있어요. 너무 핫했었기.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이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너무 더웠기 때문에. because it was too hot.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 있던. did. 꺼내고. did. you. jump. 어디로. into the. river.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did you jump into the river. 왜 강색 뛰어들었었니. did는. 이게 과거의 행동이기 때문에. did가. 요 속에 들어 있었고. 꺼냈더니. 다시 jump로. ed가 있었는데. 없어져버렸죠. why did you jump into the river. i jumped into the river. 난 강에 뛰어들었어. 왜. because it was too hot.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들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because는 써먹었습니다. 그쵸. because는. 써먹었어. 남아있는 거. 셋 중에. 오케이. i saw the statue. 내가 뭐 했었다. 그 조각상을 봤었다. i screamed. 내가 뭐 했다. 소리를 질렀다. 이거 뭐. 초콜렛으로 만든 조각상 같은데. 되게. 기괴하게 생겼죠. 그래갖고. 깨악. 뭐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조각상을 봤었다. 인데. 뭐가 어울리겠다. 여기. 왠이 들어가면 딱 어울리겠죠. 그쵸. when i saw the statue. 내가 그 조각상을. 봤을 때. 뭐 뭐 했을 때. 란 뜻이죠. 때 란 뜻이죠. i saw. 하면 내가 봤다. 란 뜻인데. 요렇게. when i saw. 하니까. 내가 봤을 때. 뭘 봤을 때. the statue. the statue. 를 봤을 때. i screamed. 난 소리를 질렀어. 그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when i saw the statue. 내가 그 조각. 조각상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hen i saw the statue.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did you. scream. 너 언제 소리 질렀어. 이 속에. 요거 있죠. 이건. scream의 과거형이니까. scream. 소리 지르다. 라는 하자식 속에. 뭐가 숨어있다. 디드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말 할 때. 튀어나왔어요. when did you scream. 언제 소리 질렀어. i screamed. 난 소리 질렀어. when i saw the statue. 내가 그 조각상을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뭐 했을 때. when도 써먹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이 그림이네요. 내가 뭐. tomato fight 한 뒤에.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i had a tomato fight. my body turned re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ad는. 뭘 것 같아요. 얘는. have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have of fight 하면. 싸우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근데. have of fight 가 아니고. head of fight 니까. 싸웠었다가 되는 거죠. 싸웠었다. 그러면. tomato 싸움을 했었다네요. 내가. tomato 싸움을 했었다. 내가. 토. 마. 토. 싸. 우. 을. 했. 었다. 이구요. my body turned red. 내 몸이. 빨갛게. 변했다. 내 몸이. 빨개졌다. 온몸에 빨간불이. 들었다. 여기는. 뭐가 좋겠다. 바로. after 가 딱 좋겠죠. 왜냐하면. after i had a tomato fight. 내가. 토마토 싸움을 한. 후에. 라는 뜻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내가. 토마토 싸움을. 했었다. 였는데. after 붙이면. 내가. 토마토 싸움을 한. 후에. 한 다음에. my body turned red. 몸이. 빨개졌어. 이렇게. 하면 되니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i waited for him. i waited for him. 의 뜻은. 나는. 그를. 뭐 했었다. 기다렸었다. 라는 뜻이에요. waited는. 기다리다. 의. 과거형. 이 속에. 또. 디드가 들어가니까. wait. 속에 디드가 들어가니까. waited. 이렇게 됐어요. 기다렸었다. 나는. 힘을. 그를. 기다렸었다. 여기. until. 들어가서. until. it was dark. 뭐해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어두운. 이라는 어떤 시에요. 그래서. it was dark. 만 하면. 어두웠었다. until. 붙으니까. 어두워질 때까지. 이렇게 된거에요. 어두워질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until. it was dark. 까지. I waited for him. 그를. 기다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봤던 거. 비슷한 거죠. be careful. 조심하세요. when you say. 여러분들이 말. 할. 때. 뭐뭐 할 때. say 할 때. you got say 할 때. 뭐라고 say 할 때. i want some tomatoes. 라고 말할 때. in spain. spain에서. people may throw. 던질지도 몰라. tomatoes at you. 여러분들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몰라. not one. not two. 한두개가 아니라. forty thousand kilograms of tomatoes.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던질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이야. 어디에. at a tomato festival에 있기 때문에. a lot of people come.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에. 왜. for the tomato fights를 위해서. 뭐뭐를 위하여라 했죠.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clothes become red. 옷이 빨개지고.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너의 얼굴과 몸 또한. 밝게 변한다. people scream and laugh.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then. 그런 다음. after the party. party. party가 끝난 후에. they jump into the river. 사람들이 강 속으로 뛰어듭니다. for more fun.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짓은 매일이 매시하지만. it's very messy하지만. but. it's really exciting. 정말 신나요. ok. 자. during the party. during의 뜻은. 뭐뭐동안이란 뜻이에요. 흠. 그래서 파티하는 동안. what happens. 무슨 일이 생깁니까.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다. ok. 뭐. a 하고 b 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림이. 뭐.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 얘는 얼굴만 빨개졌네요. 온몸이 다 빨개. 그 차이네요. 얘는 좀. 메시의 반대말. neat. 깔끔하네요. 얘들은. neat하네요. 이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r face and body. turn red죠. 빨개진다. a 가.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리뷰 프린트 숙제. 유닛 1 리뷰 프린트 숙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